아 많이 달린거 같죠? 와 이러고도.. 아 빡셌어 뿔필이 차징이 있어? 아 뿔필이 차징이 있구나 풀타임이 있구나 그러게요 모바일로 나오면 참 재밌겠네요 요건 뭘까? 흠 아 이거 뭐야 웰컴 25? 뭐야 이거 어 뭐야 메몬 어 뭐야 아 여태까지 내가 루팅한 쓰레기템들을 여기서 다시 가져올 수 있구나 와우 브라보 칸 여태까지 쓰레기 아이템 주셨던거 여기서 환급 환전받을 수 있어 어 대박 데미지 좀 팍팍 한번 늘리고 300짜리 데미지 한번 어 아니다 이거 가자 통크기 한번 가자 아 통크기 한번 가야돼 통큰치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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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태까지 구하네 밖에 안열려요 얘는 얘는 아직 안열린거야 세트 아이템은 열 수가 없는거에요 얘네는 150 70짜리 하나 가자 일단 10 골드 파운드 그래그래 나쁘지않고 120 얘가자 락픽 찬스 플러스 3 락픽 찬스 쓰레기인데 비싼거 한번 가자 그러면 좋은거 하나 주세요 2% 데미지 레시스트 데미지 2% 오른거 같은데 어 끝났다 저 데미지 저항 2%? 어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2% 2% 너무 짜지않냐? 어느새 배가 커졌습니다 타이타닉 배겠는데 이러다 90골드 얻고 루비렌즈 얻어라 자 데미지가 과연 받쳐줄까? 내 데미지가 아이고 정리 2% 2% 2% 2% 2% 2% 1% 1% 2% 어이구 힘들어라 어? 4 6 이것만 열자 제발 이것만 열고 뒤지 이것만 열고 뒤지세요 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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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아 이런 열쇠 없다 열쇠 없다 어 열었어? 모를땐 막 하는게 최고야 다슬 다슬 어 와 왔다 왔다 그렇지 어 뿔피리 뿔피리 리젠각 어 근데 잠깐만 참심했네요 아 아 가행이다 루비 렌즈 할게 뭐를 150%로 해줬는데 무언가를 맞아봐 방어를 키울까 차라리 진짜 돈이 없구나 아 뭐 아이템 쓰레기 아이템 먹은거 있나요? 아 스폰지 진짜 다양하게도 만들어 놨다 진짜 어 아 이제 없다 없어 없어 트리플 매치 90골드 아 센데 아 그 witnesses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ow. 와, 뿔피리가 벌써...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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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태까지 먹은 애들이 다 나가? 이게 무슨... 와... 이 게임은 날 당황시켜. 어, 이 게임은 날 묘하게 당황시키는 게 있어. 여태까지 먹었던... 몬스터들이 다 나가는데? 그리고... 아, 데미지 나오는 게 없네. 아이고... 아이고, 망했어요? 와, 힘들어, 이번 판. 어, 힘든 거 두 개라, 지금. 지금... 어, 오케이, 오케이. 다섯, 다섯 건 짜리. 오케이. 아, 지금 터뜨림 어떡하네. 이 게임은 터뜨린다고 해요? 그 일이 너무 어려워서, 이 게임은 터뜨릴 때의 길을 실시할 때, 그는 멤버들의 길을 더 WAIT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듭니다. 와, 여기 왜 이렇게 잠뜨린 그런지 마일이... 아 이거 완전 망했네 갇혔네 이거 해봤자 의미가 없네 아 여기서 갇혀버렸네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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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980으로 이런 게임을 즐기고 있다니 하지만 재밌는걸 어떡해 자 보내고 와 지금 이제 평타가 더 세졌어요 마법보다 아까 전에 400원짜리 한번 업그레이드 하니까 평타가 훨씬 셉니다 한번에 열고 어 막아 모르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번판 빡세다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 쉴드가 좀 덜 밀려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쉴드가 중첩이 안돼 중첩이 되면 좋은데 중첩이 안되니까 이게 중첩이 안되니까 이게 의미가 크게 없어 4개짜리 해야 중첩이 되나 4개짜리 해야 중첩이 되나 4개짜리 해야 중첩이 되나 5개짜리 해야 중첩이 되나 5개짜리 해야 중 아이고 아이고 저게 왜요 아두 5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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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뿔필이 최고템이었네 이거 뿔필이 없었으면 난 아이고 아 레어템 먹었다 반짝이는거 좋아요 레어템 좋구요 아니 깐 sharpen 너무 세.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와 제발 아 90골드 와 그래 앞으로 많이 달려가는 걸 좀 올릴까 이거를 확 올릴까 아 쉴드는 좀 아닌데 괜히 올렸나 이거 마법을 올려야 돼 지금 280짜리 하나 올리자 그리고 특능 아 특능 올리기 전에 이거 풀자 아 그치 레어 틈 77원짜리네 방어를 한 번 더 올려 아 그게 올라가네요 자 아이고 부족한 거 보소 힘이 부족하네 음 유즈 더 해머 호니먼은 개이득이죠 와 왜 이렇게 세 얼마나 데려야 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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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먹혔어 지금 아 아 큰일났다 매우클났다 어 어 지금 당했으면 안 됐을 타이밍인데요 자 자 혼 혼 발동해라 혼 혼아 아이고 어 일단 됐고 애프됨 아 아 아 땡 아 둘 여덟 아 아 그연 둘 anan 둘 Display 열 우 저 아 큰일났다 세레다 자 혼나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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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클래퍼 으흠 나쁘지 않아요 아 오늘은 피파슈입니다 내일 찾아와주세요 피파 예 오늘 피파슈해요 아 여기서 막 여기서 여기서 질거 같다 여기가 내 한계인거 같은데 아하 그렇죠 그렇죠 아 소금 하나 아 제코님 감사드려요 콜렘 600원 마법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어 마법이 좀 많이 약해졌어 그렇죠 그 다음에 디펜스 시원하게 쓰레기는 모았다가 이따 수거하자 쓰레기는 한번에 수거하는 맛이 있으니까 어떤거 갈까 이거밖에 없네 트랩타임 좋은건가 으응 오케이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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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공격을 공격이 어디어디 공격이 왜 없니 다 이렇게 많은데 뭐가 뭐가 아다리가 안맞아 됐다 어 아구 아구아구아구 아다리가 아다리가 안맞아 아 너무 쎄라 너무 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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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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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공격력 한번 시원하게 가자. 와우 이거야. 뭐야. 25 에로우 데미지.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있나? 아 그래 여기서 좀 이것 좀 열고 오자 여기서 열면 여기서도 열리나? 음 그건 아니고 여기는 수확하는 애들만 있구나 여기는 본 애들이고 로얄 프렌드 여섯 명의 몬스터를 처치해라? 니은이동 안되는데? 안되 니은이동 유지한체로 해도 안된다니까? 안되안되 어디서 루머를 갖고 왔어 니은이동이 되면 이거는 초딩도 하지야 안돼 그거는 어디갔다 걸린 상태에서만 되는거야 그냥은 절대 안돼 어디가 걸려 있어야 돼 야야 나 이것도 걸렸냐? 어디가 딱 성공이 돼야지 되는거야 야 잠깐만 막 하는게 짱인걸 알게 됐어 어 그니까 움직이고 약간 유예시간 근데 그거 생각해서 하는게 아니라 본능으로 움직여야돼 야 개좋다 개좋다 역대 최강급이다 지금 뚫고 나갈라고 한다 음 어 뚫고 나간다 뚫고 나가 뚫고 나가 뚫고 나가 vyp 뇨 뇨 뇨 뇨 l 유지 돌ensions 내가 좀 감알았어 어떻게 손을 휘둘러야될지 감을 알았어 어 이렇게 휘두르면 돼 적당히 아이고 아 괜히 썼다 아 자살각 아니었냐 지금 어 야 이거는 열쇠가 꽤 많은데요 자 셀에 나왔다 와 레어 레어봄을 잡고 좋았습니다 야 뭐야 없냐 와 금방 데미지가 쎄다 제가 어쨌든 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